희철이네 신동한 PC방! 연희는 못 먹는 거 있어? 저 진짜 못 먹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먹어요. 진짜? 그러면 이거 진짜 먹어봐. 네? 이거 진동 되는지? 이거 협찬해서 먹어도 돼. 야 그래 진동! TPL이 해야 돼. 먹어도 돼. 이거 먹으면 배 안에서 진동돼서 굳이 이거 이거 안에 배살 빠져. 연희과당? 연희... 아 그거 뮤직뱅크에서. 보자. 야 이거 연희과당. 연희과당 쳐봐. 아 이게... 갑자기 사라지는 거 아니야? 오우... 오우 놀랬어 놀랬어. 다현이 놀랬어. 오 뭐야? 잠깐만. 야 넘어진 거 아니야? 잠깐만. 다시 한 번 보자. 야 잠깐만. 다현! 다현이가 갑자기 다이빙? 괜찮아? 야 빨리 들어와. 아 손짓 웃는다. 야 근데 다현이가 봐봐. 다현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이게 유라처럼. 아 이거 진짜. 너네 이거는 걸쌰 유라처럼 이거는. 진짜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어 봐봐. 네? 유라처럼.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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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져.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우와 대박이다. 춤을 추면서. 우와. 다현이에게 저거 더 해줘요. 이야 알겠지? 너네는 이제 연희가 넘어지니까. 다현이가 어떡해 놀랐는데. 우리 걸쌰 유라 선배님 봤지? 민아가 빠져나오니까. 어머 어머. 그런데 저렇게 재빠른 것도 다 개인기야요. 개인기가 많네. 대박이다. 연희가 이 흑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개인기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아 좋아하시다. 잘해주세요. 계속해서 흑역사를 생성이 내는 재주가 있는 거야? 아 이게 사실 게임 관련된 프로그램이니까. 게임 캐릭터 상대모사를 준비를 해봤는데. 게임 캐릭터가 더 어려울 텐데. 어? 이게 처음에 그 누구였지? 그분이? 네? 그.. 뭐?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주고 물어봐야지. 갑자기 형? 묻고 더블로 가 묻고 더블로 가. 그 있잖아. 아키랑? 롤? 장난은 끝났어. 아리? 네. 아 아리. 이게 대사가 있거든요. 어. 장난은 끝났어. 이젠 빌어도 소용 없거든? 또 또. 문도라고. 아 문도 알지? 문도! 나 넣어봐. 이 걸음걸이도 같이 할 수 있어요. 발사람 붙어줘. 흑역사 생성은 괜찮아? 일단 하세요 언니. 금방. 시작. 문도! 문도!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아우 귀여워. 야. 거 잘하네. 문도. 감사합니다. 문도. 주류 언니. 주류 언니. 이모가? 티모. 아 이모. 이모. 이모는 내가 이모지. 내 자리가. 티모예요 티모. 어 티모 알지. 어. 몸이 안 좋으면 빨리 병원으로 가보는 것도 좋은가 보네. 수윤이는 아까 춤 그거? 저 매미 소리 할 수 있어요. 매미? 좀.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겨울에 매주가 왔어? 겨울에 매주가 왔어? Tearzy's game. 어. 주 누리의 게임기는? 어? 주 누리의 게임기 궁금하죠? 발음하기 어려운 문장을 하얗고 말하기 발음하기 어려운 문장 빨리 말하기 한국어 안초초카코코칩 이런 거 알아요? 그게 뭐야? 발음 테스트라고요 안초초카코코칩 안초초카코코칩이나 내가 그린 길인 거 준비 시작 안초초카코코칩은 초초카코코칩 불을 보고 초초카코코칩 되고 싶은데 초초카코코칩 나라에 움직이거나 안초초카코코칩 아니고 안초초카코코칩 아니고 안초초카코센터 안초초카코콩 irgendwann 안초초카코코칩만 자 준비 시작 안초초카코 아 초콩 척은 초초카코 IDEA 알아요? 안쪽과 치코칩은 청척관 초코칩을 보고 알아듣어요 ! 어플 보고 저장칸 초코칩 대고 싶은데 안쪽과 치코칩은 저장칸 초코칩 부를 보고 저장칸 초코칩 대고 싶은데 저장칸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나라에 갔는데 다 coming 내가 한국 사람이야 저장칸 초코칩 나라에 문지이 가노 왜 중간에 일본어로 섞어요 문지이 가노 저장칸 초코칩 아니! 안쪽 껀밍집 그러니까 안쪽 guitars hire 나라에 Alien 안쪽과 치코칩은 저장칸 초코칩 되는 것으로 한국자를 뺴고 초청간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촉촉한 초코칩이 안촉촉한 초코칩이 나라에 가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다시 돌아갔다? 네! 아니 신동이 엄청 귀엽게 본다! 주이! 엄청 귀여운가 봐 신동이! 아! 어려워! 너무 귀여워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 근데 지금 옆에서 주이의가 안촉한 초코칩은 초코칩 나라로 얘기하고 있는데 왜 먹방을 보고 있어요? 아! 뭐지? 연희 씨! 연희 씨! 연희 씨! 연희 씨! 이거 뭐야? 마우스 감아주세요! 뼛통삼겹에 비빔면 감아 먹기 뼛통삼겹에 비빔면 감아 먹기 뼛통삼겹에 비빔면 감아 먹기 뼛통삼겹에 비빔면 감아 먹기 이걸로 보고 있네! 맛있겠다! 저거 뭐야? 뼛통삼겹에 비빔면 감아 먹기 뼛뼛 감아 먹기 이걸 왜 보고 있었어요? 이건 누구예요? 마우스가 잘못 움직여서 이게 거짓말! 초초칸 초코칩 아니고 안 초초칸 치프니까 안 초초칸 초코칩 나라에서라 라고 해서 안 초초칸 초코칩은 초초칩 되는 것으로 그러면 확실히 아이돌이다 보니까 평소에 식단 이런 거 엄청 하죠? 아 네네! 그럼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어떻게 먹어?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사과, 우유, 에너지바 에너지바 그렇게 먹어? 하루 종일? 네! 아니면 바나나 가끔씩 먹던가 그러면 수윤이는? 에너지바랑 바나나랑 샐러드를 점심에 다 먹고 안 먹어요 그렇게 먹고 그럼 쥬리는 안 초초칸 초코칩 먹어요? 아니면 초초칸 초코칩 먹어요? 안 먹고 싶어요 저는 초초칸 초코칩 초초칸 초코칩 먹고 싶어요 아니 아니에요 언니 다이어트 아니 다이어트 나도 모르게 먹고 싶었던 걸 얘기해버렸어 다이어트 아침에서 오늘 아 웃기다 오늘 뭐 먹었어요? 삶은 계란 좋아요 삶은 계란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 다이어트 못찍하시다 네 어려워요 어렵지 주리야 잉크가 뭐야? 윙크? 윙크 윙크 저는 잘해요 주리 잉크를 잘하는 게 있어요? 윙크를 못하는 사람도 있나? 윙크 못해요? 네 연희 윙크해봐요 연희 윙크해봐 여기 앞에 보고 윙크해봐 제가 윙크 진짜 자 하나 둘 셋 에? 두 눈을 다 깜빡이지 않았어? 아 연습해가지고 좀 됐는데 잡다? 약간 슬쩍 지나가야 돼요 와 근데 얘 눈알이 근데 얘 눈알이 진짜 크다 눈알이 그럼 뭐라 그래? 눈통장 아 동공 동공 눈알이 진짜 크다 자 윙크 한번 보자 우리 주리 윙크 한번 봐요 아 잘하고 싶다 하나 둘 셋 아 봐요 반대쪽? 반대쪽도 할 수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어 그쪽 잘한다 반대쪽은 하나 둘 셋 그쪽은 잘 못하는 거 같아요 아 잘할 수 있어요 저 어깨 관절 품핀 거 같은데?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오 야 잉크 내가 더 잘해 야 봉상아 너 잉크 되냐? 윙크요? 윙크 해봐 하나 둘 셋 어 아니 안 해도 돼요 안 돼? 하나 둘 셋 근데 넌 왜 이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구독 좋아요 희철이네 행동안 히시방 히시방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